게임 오버입니다. 드라마의 모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3개월간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일도 많고 차이도 많았던 두사람. 가짜 게이와 세이도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송 다음날 종방연이 열랐습니다. 시간이 되자 배우들이 속속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 기념 촬영 페이스죠. TV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이 웃으셨나봐요. 그쵸? 드라마는 참 힘들어요. 키스신이 꽤 많잖아요. 희석 때도 없이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입을 맞히더라고요. 이민호 씨는 키스 실력이 어떠한? 어린친군데도 잘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노우의 캐릭터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든심지. 1편 단심. 기억에 남았던 명장면이 무엇일지 궁금해요. 배드신도 기억이 나요. 제 연기생활 첫 배드신이었어요. 수많은 키스신에 이어 드라마 마지막에 사격 배드신까지 선부인 후방컷불. 배드신 오늘의 제가 춤이 더 딸렸어요. 드라마를 빚는 배우들과 스태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종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돈 들었었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춤. 춤. 그립대를 앞두고 모든 스태프들로부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받은 김지석씨. 어머 울지마요. 지에어 드라마 사랑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이고. 세 번째 애들 사진 나오기 위해 아주 바꾸부터 뜨겁죠? 어문나. 마지막에 김인희씨와 연결된 종선입니다. 거의 기대하지. 개성장치는 감초연기로 호박커플 못지않은 사랑을 받은 두 분인데요. 내 마음은 흔들렸죠. 명품 개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조승연씨. 이 예술은 눈빛연기에 절대 잊지 못할거에요. 손에서 그게 하나 날리더라구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도빈의 취향이 아니라. 예진씨 대신에 최근장님과 얼굴을 합동해 만든 도빈의 취향 두 분 참 잘 어울리죠. 남자분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이시죠. 도빈의 취향을. 이거. 조승연의 취향 기대하겠습니다. 여성생들에게 인기 만점이 시작되네요. 좋은 시나리오를 들었어요. 왕지혜씨한테 지혜야 우리는 두 달 동안 사귄거다. 사전 조사를 많이 해본 결과. 선임들이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브라인을 형성했었다고 한번. 함께 승낙은 했는데. 승낙은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씩씩하게 다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죽어도 면회간단 얘기는 안 하시네요. 1위 후보가 담고 싶은 스타커플 1위에. 후보 커플이 꼽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되게 유쾌했어요. 3,4일 밤새면 사실 너무 기분도 다운되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극복을 하더라고요. 정말 후배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루어졌어요. 공연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목덜미 키스 씬이 그랬드. 자, 바로 이 장면이죠. 화제의 목덜미 키스 씬. 젖은 머리를 말려주다. 이렇게 살포지 키스를 하는데요. 제 머리 말려주실 분은 어디 안 계시나요? 서로의 애절함을 보여주느냐가. 저희 드라마에서는 되게 중요했는데.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이게 경험상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눈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 마지막인 거네요. 그렇죠?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번 작품은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 다음번 말고요. 다다다다.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노력하는 그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네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